마할 마할 달린 아 당신을 좋아하는 달린입니다 마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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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고쳐요 어우 손가락이 어디 갔지?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읽고 저희가 여러분의 언어로 직접 답해드리는 시간 Call me by your language 네 이번 Call me by your language 베리베리 편의 언어는 사갈로그입니다 네 필리핀 배로분들이 특별한 메시지들을 많이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너무 궁금하네요 아 궁금해 궁금해 네 지금 빨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고고고고고 가자 어우 저 동원 우와 신기하다 마이킬 알라 가방 잘 읽는다 오 잘 읽는다 시계를 만드는 사람을 아십니까? 내 시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시간이 멈춥니다 오오 오 예 로맨틱 로맨틱 아 부끄러워 큰일 났다 오케이 아 나 이런 거 못해 나도 진짜 못해 어렵구나 네 친일 모든 시간이 멈춰도 친일과 함께한 제 순간은 영원히 아름답게 빛날 겁니다 사랑해 흥 뭐야 뭐야 왜 애교로 끊어요 와 슈퍼 컴퓨터가 바로 이걸 아 슈퍼 컴퓨터가 또 여기 최첨단이에요 나사에서부터 그 메시지 지금 이 데이터가 지구 반대편에 전송됐어요 이제 좀 있어 볼 거예요 5초? 5초 뒤에 나사팀에서 이렇게 또 큰 후원을 주셨기 때문에 박수 한 번 치고 합시다 음 까이토미토 앙오라스 빠뚜루이 따용 릴리와난 잘했어요 잘한다 어렵다 근데 네 제이미께서 보내줬는데요 호영 숨 숨 순봉 기타 사 풀 니나 까오 모 까 시 후 호영 경찰서 가자 당신은 내 마음을 훔쳤다 호영이 형 어떻게 반응할 건지 아무리 벌을 받아도 이 절도 행위를 멈출 수 없다고 아니면 형 절대 너의 마음을 훔친 거라면 난 무기징역이야 뭐 이런 거 아 그래 그런 거를 해야지 그게 내 재면 나는 무기징역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걸 좋다 제이미 그게 내 재면 난 무기징역이야 표정은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멋있게 하잖아 멋있게 하냐 멋있게 하냐 멋있었어 아칸 다시 해야 될 거야 죄송합니다 아콘 아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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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크 바꼴롬 하방 부하에 아 무기징역 아 한번 가세요 이제 한번 가셔야겠네요 한번 가세요 저스틴 톨렌티노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민찬 낙갈리 못한 꼬아니 영빵알란 다일 나이 꽁 따와 깜 깡마인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뜻이 민찬 나는 당신을 마인이라고 부르고 싶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잊었습니다 아 내꺼 내꺼라고 마인 영어예요 마인 네 M I N E 입니다 나의 것 나의 것이죠 제 이름은 마인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달링입니다 리액션 좀 해주세요 야 대박 야 나 소름 돋았어 진짜 나도 나 혼자 리액션해서 소름 돋았어 눈썹 올린 거 봤어요? 눈썹 올린 거 봤어요? 어떻게 올렸어? 눈썹은 왜 올리는 거야? 아 나 이런 거 못 봤지? 아 달링 달링 두두밥 두밥 두밥 두두밥 두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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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할 오케이 눈썹 올리는 거 제가 해줘야 돼요 오케이 제가 하겠습니다 네 힘든 마인 앙팡 알랭꼬 베로우 시뮬랑 나요 푸레데 모아 꽁 따와긴 마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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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을 손가락인지을 얘기하지 아디자 님께서 보내 주셨는데 개헌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야 개헌 핸드폰 좀 빌려도 될까요? 왜요? 당신의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어요 왕자를 낳아줘서 고맙다 부천의 왕자는 프린스 개헌 프린스 개헌 어떻게 계세요? 프린스 개헌 라디자님 개헌이 형 휴대폰 없어요 아 그건 진짜 아쉽네요 이메일하세요 매일 그러면 상황극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면 공주 곧 데리러 가겠어 공주의 왕자에서 만남 내가 부천의 왕자 좋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해줄게요 프린스 개헌 왕자처럼 해야지 눈썹 올리는 것까지 everybody look at me 프린스 2 프린스 2 더 박수 더 치세요 프린스 2 아낀 프린스 4 아낀 프린스 4 코코니 키타 흡족해 하셨어요 멋있다 멋있다 제일 멋있었어 제 전가요? 큰일 났다 왜 이렇게 잘한 거야? 로리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연호 뱀프 뱀프 멍뱀 뱀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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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타클로스 뱀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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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산타클로스를 알아듣는 말이 나왔어요 산타클로스 연호 사진 찍어도 될까요? 왜요?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걸 산타클로스에게 보여줄 거야 아~~ 그럼 저는 되게 뭔가 낭만적이다 사진 찍으시라고 포즈랑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? 포즈 먼저 깨주세요 군인모나연 앙하킹 레트라토 어이?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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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깨주세요 찰칵 계속 깨주세요 계속 깨주세요 두 개 더 두 개 더 깨주세요 굉장히 많이 찍으세요 이제 산타크로스가 납치해서 데려가는 거야? 다음에 발 갑자기 잡혀가 아 이 녀석인가 다 보여주셔도 됩니다 산타크로스한테 타니카스 브레타니아 님께서 명승 뿌에데 바 끼당 순단 가시 싸비 낭 나나이꼬 팔로우 유어 드림 어? 팔로우 유어 드림? 너의 꿈을 따라가겠다고? 아 뭔가 알 것 같아 나도 가수가 돼서 너를 쫓아가겠다는 뜻 아 후배가 되겠다 아 후배 너를 따라 잡아버리겠다 일단 바운술도 드림이 있어 용승이 너가 나의 아이돌이다 오오 이런 뜻 아닐까요? 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너랑 결혼한 게 꿈이다? 꿈 속에서 만나자 용승 당신을 따라가도 될까요? 엄마가 나의 꿈을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팍뿍뿍 팍뿍뿍뿍 아니 이런 형 여기 개그 콘텐츠 아니에요? 아 너무 진짜 너의 꿈을 따라가 아 감동적이다 너무 멋있다 진짜 예쁘다 영광입니다 팔로우 팔로우 미 뭐 이런 거 나 꿈꿨죠 이런 거 팔로우 팔로우 미 팔로 팔로우 미 일로 와요 팔로 팔로우 형 여기 개그 콘텐츠 아니에요? 걱정 말고 따라오세요 당신의 꿈에서 같이 걸어요 아 같이 걸어요 우리가 걸어요 봄바라지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흩날리는 벚꽃잎이 흩날리는 벚꽃잎이 흩날리는 벚꽃잎이 같이 걸을깡 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! 아! 강민 씨 구글 가봐? 까시 라하트 낭 히나 하납 꼬나사 이어나 오 짱구 성렬해 구글이 왜 있지? 아까 구글 가보라고 아 구글을 가보시라고 공포 좀 하셔야 돼 강민 당신은 구글입니까? 어? 내가 찾는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어요 구글부 I find you! You find me! 대박 구글맨 강민 팔면 돈 많이 돼요 유구글 강민 세계 최대 정보 사이트 돈 많이 돼요 현아 씨님 감사합니다 어렵다 근데 이거 구글씨 유구글씨 발음도 어려워 나랑 같이 이걸 누가 할까? 아 아 나 재밌었어 아 오케이 오 준비했나봐 기대돼 완전 기대 나는 구글이 아니에요 당신이 좋아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오 로맨틱 반응이 왜 그래요? 굿보이 굿보이 예아 예아 이글루 예아 이글루 글루 글루 가지마 그냥 말 그대로예요 난 구글이 아니고 당신이 좋아하는 한 사람입니다 나 좋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배러들은 되게 주점력이 다들 아주 강하신 것 같아요.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센스 있는 멘트와 따뜻한 말들이 정말 와 닿아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프린스 쇼! 프린스 쇼! 살라마뽀! 마이키타! 땅사이옵니다! 프린스 쇼! 마이키타! 프린스 쇼! holes 쇼! 포크 친구 알거면 punch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